멘토 여기서 맹액을 일곱번 잡고 놔줘야지 칠종칠금이 이벤트가 발생해서 나중에 이 그 추가 이벤트가 발생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시 하는 거예요 눈 감아준다 아 이거 몇번째냐 몰래 빠져나와도 정말 괜찮을지 얘네들이 먼저 가버렸어요 그래서 쫓아왔거든요 여기 네번째 드리핑을 해드리자면 중앙에는 그리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동단화가 있는데 동단화를 10턴에 빨리 잡아야 돼요 맹액의 지원군이 오기 전에 그 전에 잡지 않으면 이벤트는 멈춰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부터 잡아야 되고 전군이 이쪽 오른쪽으로 가버리죠 그래서 다같이 싸워버리는 겁니다 아셨죠? 전군이 여기로와서 장포도 그리고 여기서 윌기타 한번 걸어주고요 21 받지 않고 협찬? 아 협찬 거기 있는 대장 상산에 좋으니 상대해주마 어리석은 너! 날 상대로 대적하겠다고! 날 상대로 대적하겠다고! 쓰러트리고요 그리고 위원은 내려와서 얘를 쳐줍니다 왜냐 이쪽을 치면은 얘네가 대각선 공격이 돼서 마을로 들어가버리기 때문이죠 남만병에 이동 남만병이 더 세요 아 남만병이 더 세요 이상하게 방어력이나 그런 것들이 남만병이 더 세요 남만병은 힐을 해줘요 근데 되게 독특하게 동단화가 때릴 수 있게 여기까지 가지고 랭이는 랭이는 대각선이 안되니까 여기까지 가지고 너도 여기까지 가지고 반냥이는 여기까지 가지고 정포람 여기까지 가지고 이엄은 여기까지 가지고 좋아요 여긴 기병하고 궁기병이 너무 세요 공명전에서는 그 궁병하고 그 보병류도 굉장히 강해졌잖아 방어력이 막 올라가고 그 그냥 궁병은 그게 되고 사거리가 길고 근데 이거는 그냥 궁병하고 보병이 버려졌어 아 이거 안되네 저기야 귀정보 귀정보 어? 어? 어떡하지 아 아 멍청하네요 아 한번만 살려주시오 한번만요 아 한번만요 진짜 잘할게요 아 아 제발요 못죽이겠지 공명? 아 자 도구 시작 회복에 콩 주자 회복에 콩 주자 아 이렇게 하는게 나아잖아 다시 해서 성대모사 하느니 그냥 콩 주는게 나아 조금 아깝지만 그리고 위헌도 레벨업하고 좋아요 저 처음에 이거 1트라일 때 엄청나게 열성적으로 읽었거든요 정량 2트라일 때 100% 죽었네 이거 알겠습니다 2 2 3 4 5 5 6 6 8 8 8 9 9 10 10 11 10 10 아니 안되지 안되지 막아줘야지 막아줘 오 마대가 남만병한테 세더라고 얘는 일단은 총 때리고 딱 잡아주고 오고 오고 10턴을 잘 채서 그때 동단하를 죽입시다 지원병이 같이 오면 좀 짜증나니까 동단하는 기절시켜놓고 동단하네요 지원병은 주패고 어? 힐을 해줘야되는데 나한테 하자 힐을 해줘야되는데 나한테 하자 안깨물게하면 뒤지겠지 위로가야겠지 하자아 아유 조은이 두대 때리면은 한마디 잡을수 아아 좋아요 공명제도 이트에서 안되면은 그쵸 히오스로 다시 가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다시 시작을 하게 된다면 히오스로 가겠습니다 좋아요 이거 먹어주고 지금 여유있거든요 육템이니까 얘는 장포가 먹어주는게 날까라 아 이염이 고 음 맛있다 그리고 얘는 아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이거 아 이쪽으로 가가지고 딱하면 진짜 맛있는데 이거 대화... 어? 대화계 하면은 미치는데 이거 진짜 맛있는데 아아 대초요 대초요 아 이거 대초를 여기다 딱 걸면 진짜 미치는데 활용만 아 진짜 맛있게 이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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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염 이 위정부가 굉장히 좋아요 공명전에서 상대방 맹수괴가 그 훌란을 계속 걸기 때문에 짜증나죠 상대방.. 손뢰가 상대편으로 나오면 짜증나죠 벗고 얘네 좀 빠져나오고 맹혜기니까 그리고 난만병을 잡으시고 이번엔 누구 줄까 왕평 주자 스탯이 좋아하니까 맛있게 먹고 반격 못하니까 이쪽 해도 여기선 가덤이죠 이쪽으로 빠져나오고 탈턴 그러면은 얘는 진식은 얘를 얘를 먹자 동단화가 니가 먹자 얘는 아니다 얘는 니가 먹어라 니가 먹고 정지 그리고 얘는 왕평이 먹자 아 아 못먹네 저도 못먹네 예 유비 죽고 난만동주 동단화를 붙잡았습니다 음.. 어떻게 할까 여기서 살려줘야되요 예 어 어 아니 준비되셨습니까 이런줄 알고 예했는데 하스 15 공명 침착맨 게임의 3권분립은 공명 세력의 약세로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 공명 또한 힐트가 아닌 하스처럼 3트까진 인정해 주어야 진정한 3권분립이 이루어집니다 공명 세력의 다시 해도 돼요 오케이 아니 보세요 얘한테 말걸죠 괜찮습니까 결단을 내렸냐고 해서 괜찮습니까 얘 하면 여기서 나오거든요 마대 진식 광평 장포 이연 몰래 빠져나와도 정말 괜찮을지 뭐요 위헌 그대답지 않군 책임은 내가 지겠소 걱정하지 마시오 그렇다고 젊은이에게 질순 없지 공을 세웁시다 음 조훈과 위헌은 돈이 꽤 먼 곳까지 갔군 이거 참 곤란하군 잘들어라 재갈량을 붙잡는 자는 상동장으로 잡겠다 우오오오오오오오 우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1터 이전에 잡아야하니까 이쪽으로 갑니다 조우는 다시 또 22렙이 되구요 아 21렙이 되구요 아 들어가세요 추경? 나와요 나중에 나와요 거기 있는 대장 조우니 상대해주마 어리석은 너 날 상대로 대적하겠다고 날 상대로 대적하겠다고 우우우 촤악 이 조운에 창을 받아라 우아악 쁠아악 우아야야약 그래서 금한상결이 쓰러지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때려주는게 좋겠죠 동단화를 소환합니다 이쪽으로 말이죠 그리고 얘가 옆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승상은 요기에 있어야 됩니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리고 조은이 여기와서 주어패 태구요 여기서 위헌이 잘하면 죽일 수도 있고 잘못하면 2를 남겨요 체력을 2를 남길 수 있는데 후척 2를 남겼어요 랜덤 요소가 없나? 있을텐데 비가 내려요 어? 아직도 안왔어? 왜 안오지? 아 공명이 와가지고 온건가부다 강력한 요격 아 두들 때리네 보세요 옆으로 되죠 요.. 요기가 안전해 요기도 안전해 요기도 안전해 요기 그리고 얘는 위헌이 마무리 맹역 7번 본거 같다고요? 아냐아냐 아직 안 됐어 그리고 여기서 공격 동남아 동남아 지요 동남아 베트남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 베트남 위에 북부 지방이라는 얘기도 있고 동남아 동단아는 일단 기절 기절 얘는 바로 침 청력 조폐기 조폐기 어! 아! 니가 잡지말지! 아... 여기서 마대 레벨업 많이 시켜야겠다. 크림? 아, 실패했다. 아, 이어, 타고 있는 것 같애. 아, 왜 못죽여. 아, 이어, 타고 있는 것 같애. 중국 호랭이 아줌마, 그 호랑이 타고 있는거 말씀하시는거죠 좋아요 아, 아! 이 염 진짜 개약하다, 살아라 아 살았다 아, 이 다시 깨어날수도 있는데 타격감은 오져요 58분 연결정보입니다 현재 연결지수는 2026이며 현재 채팅창에는 200명 정도가 살아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잡았으니까 얘는 도구 쓰다 등장 하고 변신 안되서 어 안깨어났다 그러면은 아회남부터 처리할게요 아저씨 말년원 닷가에 말해서 탈출 레벨 16에 스테이지 5라고 하셨는데 레벨 더 올리셨나요? 네 지금 18인가 그래요 오오 흐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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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얘네는 좀 뒤로 흐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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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잘해야돼 여기서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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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를 배우고 트로를 쓰고 존밭밥님 일결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얘가 때리고 여기서 잘 대답해야되 북잡았습니다 어떻게 할까 목을 치시지 처형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동단아 나는 남만스람들을 치러온 것이 아니오 그대가 앞으로 맹액에게 가담하지 않겠다면 돌아가도 되오 도를 살려줬어요 맹액의 지원군 그리고 킹헉 맞춤 이건 뭐 쉽죠? 킹헉 여기 다 좋게 해면되요 아 킹헉이 솔직히 말하면 조음보다 더 센거 같애 철권카라짐 킹헉 망하가장하고 유연하고 일기토 있지않나? 이동거리도 개 길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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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넷 다 세웠어 후투두두둑 아 무서워서 못 가는데 이 정도 얘를 잡을 수 있으면 여기가 더 나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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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보급 봐보세요 보세요 와투! 오? 왜 이렇게 악해? 왜 이렇게 악하지? 상하다? 저번에 개쎘는데? 아니야 랩 낮아도 저번에 개쎘어요 나 이거 다섯번째잖아 이상하다 망화장 한번 보여드릴게 왓초우! 응? 이상하다 이상하다 교미왕 육상 대엽 공혁준 시프린카톡 마세카 불채자르 가비 바야후로 춘추트국시대 소복 나한테 소복 으 으 으 아 얘를 잡기싫은데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활용 어 활용 으 으 또 뭐하나 지내봐라 수염할꼬싶다 아 예 아 시랄깜는데 아 아 힐 힐버 지들끼리 얘는 맞춤이 총을 하고 진식이 와 이거 봐 잠깐만 아 대출 요리가 안되네 아 대출 대출 진짜 맛있게 넣고싶어 아 여기 들어가면 되겠다 아 나 몰라 몰라 이거 나 몰라 이거 책임 못져 으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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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그리고 킹워기 킹워기 이 하나 먹어 그리고 얘는 얘네 얘네가 화개에 약해요 확실히 때리고 때리고 활용으로 첨력 첨력 위정보 첨력 첨력 저기 보여 어 비왔네 아 쟤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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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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